그리고요. 3694. 동고동락팀은 볼링치고 들어갑니다. 다음에 형준아 너도 함께 가자. 작가 누나. 너 얘 누군지 알아? 저요? 혜정이, 혜정이. 어? 정말요? 아, 송은희, 신봉선 팀 작가. 그러니까, 그 팀. 거기 저기 혜정이라고. 있어. 말줘도 티가 난데요. 아무튼, 그거를 왜 우리한테 보고해? 무서워요, 저 요새. 그 팀 누나들이 저를 괴롭혀요. 나한테 얘기해. 여기 글도 막 이런 거 써있는데, 이따 읽어드릴게요. 알아서, 알아서. 막 무서운 그런 누나들이 자꾸 저를 괴롭혀요. 아, 형님 내일 바로 전화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 아, 엠티가 저거 막 데려가려 그래요, 강제로. 왜 너를 데려가. 무서워 죽겠어요, 저. 뭘 시키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무시해. 네, 알겠어요. 왕게임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못 가겠어, 나. 자. 네, 그리고요. 읽어주세요, 형아 씨. 1213님. 아, 생각나요. 온웨어 할 때도 너무 멋져서 넋을 잃고 봤는데, 역시 울트라 캡션 나이스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칭은 듣긴 또 오랜만이네. 온웨어 때 오랜만에 제가 활동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인상을 남겼는데,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요. 995, 몇 년 전 일본에서 유학할 때, 영아 씨 일본 TV에서 자주 배웠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 지금은 유학 마치고 돌아오셨나 보네요. 네. 뭐, 자랑스럽다는 얘기 들으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면,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이 나가시나요? 토크 프로도 많이 나가고요. 생방송하는, 노래하는 프로도 많이 나가고, 네. 나도 봤어요. 네. 뭐, 형윤 씨도 같이 항상 하는 그런 방송인데, 예전에는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면, 요즘에는 통역 없이 직접 일본말로 하고 싶어요. 이제, 아, 예? 아, 그래도 너무 잘 하시잖아요. 1어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네. 일본 말로 인사 한번 해달라고요? 박용화 되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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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문자가 많이 와있으니까. 네, 그리고요. 3147, 영화 작전 때부터 그 포관, 호감 갖게 된 박용화님. 애인 있으세요? 그리고 김강호 오빠는 애인 있으신지? 어, 저는 애인 없는데요. 강호는 있나? 잘 모르겠네. 김광호씨 갑자기 함께 출연하셨어요. 우리 강호는 지금 통영에서 촬영 중이에요. 영화처럼. 그리고요. 9016님. TV가 없어서 드라마는 못봤지만 영화 재미있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극장가서 보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시사회 때 작전. 우리 형준이 또 와줬었어요. 조금 가고 싶었는데 매니저 형이 시간이 없으시단 거예요. 스케줄이 또 빠듯해서 저 혼자. 감동이었지 그때. 그리고 지금 밖에 계신 PD 누나께서는 돈 내고 직접 보셨다고 또. 진짜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구나. 그리고요. 3758. 박영호 오빠 되게 과묵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좀 깨방점. 깨방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귀여워요 하셨습니다. 제가 수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무게 잡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놀고 그런 걸 좋아한답니다. 편한 이야기 많이 하죠. 네. 60미사님. 6041? 6041님. 남자 이야기 신랑 완전 광팬이에요. 용하씨 나오는 드라마는 앞으로 무조건 닭본사 할 거랍니다. 남자팬 정말 사랑해요. 나중에 나일수록 남자들이 날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그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신랑이 완전 광팬이에요. 응. 아 예. 남자 이야기 지금 보신 이 문자 보내신 분의 신랑이 네. 저의 팬이란네요. 제가 또 일을 못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역시 형께서 바로잡아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0642. 네. 용하 오빠 지금 새벽 2시엔 미화 오셨는데 평소 새벽 2시엔 주로 뭐 하시나요? 전 참고로 미화를 들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가슴을. 아니에요. 아유. 이거 뿌듯할 수가. 여기서 길게 하면 안 돼. 다음 걸로 가자. 어. 그리고요. 5018. 박영화 씨는 쭌 DJ랑만 친한 건가요? 더블의 송을 멤버들이랑 어떠세요? 다들 뭐. 친한데요. 쭌이랑 좀 더 돈독한 그런 게 있고요. 아 뿌듯해. 네. 다른 멤버들 만나면 항상 인사하고 근데 따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거는. 아직까지는. 음. 그렇죠. 일본에 또 콘서트 하면 같이 찾아뵐게요 형.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8143. 박영화 오빠 잠버릇이 뭔가요? 정말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저 잠버릇 요즘에는. 네. 제가 촬영할 때 항상 벤에서만 이렇게 불편하게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침대에서 못 자고 주로 쇼파에서 누워서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한동안 그래요. 아. 좀 편하게 주무실 그런 휴가 또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영화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벌써 한 시간 끝나서.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 빠르죠. 이거 뮤아 이거 2시간 늘리면 안돼요? 아.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괜찮죠? 그리고요. 공연준비 때문에 다음 주에 일본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콘서트 때까지 일본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또 응원할 거고요. 네. 콘서트 때 갈 수 있다면 꼭 가서 제가 형 앞에서 꼭 관람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쭈이도 또 WS공님도 일본 활동 열심히 하시고 생일 잘 보내시고. 네. 부독한 아주 성공리에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도 대박입니다. 그래. 형이 갈 수 있으면 갈게. 네. 저도요. 자 이렇게 박영화씨와 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네. 이 노래 한 번 듣고 싶네요. 네. 황 프로젝트 박효신과 함께한. 네. 더 캐슬러브 졸타. 용화씨가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화 스포츠 여러분들 우리 쭈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영화씨도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가 하나 있어요. 네. 해주셔야 되는데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 아시죠? 아 이거요? 안영미씨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뮤지컬이 듣고 자는 거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안녕. 안녕. 박영화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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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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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리아보다 더 사랑스러운 코리안. 당신이 만듭니다. 공공구협의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